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내일 코칭의 김태성 강사님과 함께 합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뵀는데요. 오늘 긴박한 채용 소식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삼성그룹, 많이들 관심 가지고 있는 삼성그룹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들이 좀 어두워요. 정경연에서 발표한 거 보면 500대 기업 중에서 55%가 채용할 계획이 없거나 채용을 안 할 것이라고 발표한 상황에서 삼성그룹의 공채 드디어 떴습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그룹이라고 하니까 좀 기대도 되고 어떤 게 나올까 좀 긴장도 되는데 삼성그룹 채용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전형과 특징, 모집 분야가 궁금해집니다. 우선 모집 회사가 19개 회사에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19개요? 정말 많네요. 그런데 지난번보다는 하나 줄긴 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이나 바이오 쪽에서 좀 많이 뽑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디지털 쪽이라고 보면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그리고 삼성SDI, SDS 여기서 뽑고 있고요. 바이오라고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삼성바이오에피스 이쪽에서 뽑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그리고 금융 쪽에서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그리고 기타, 호텔신라, 제일기획, S1, 삼성웰스토리, 삼성전자 판매 이런 19개 회사에서 채용을 진행을 할 것이고요. 와, 정말 듣기만 해도 굵직굵직한데요? 네, 많죠? 네, 정말. 써보세요. 많이 들어본 기억. 저도 지원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 정말요? 든든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까 급박하다고 했잖아요. 채용 절차가 이제 처음에 서류를 접수를 해야 되는데 서류 접수가 이게 3월 8일에 채용 공고가 났고요. 좀 늦게 났어요, 예전보다. 마음 졸이고 있었어요. 왜 날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안 날지? 졸이고 있었는데 3월 8일에 났고요. 기간을 좀 짧게 줬어요. 그래서 15일, 수요일 저녁 5시에, 오후 5시에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 별로 없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에게 막판 뒤집기가 있잖아요. 막판 이 방송 보고 조금만 다듬으면 훨씬 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서 접수가 끝나고 나서 직무 적합성 평가라는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서류 심사입니다. 서류 심사가 끝나고 직무 적정 검사, 지사시라고 불리는 이것이 4월 중으로 온라인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면접은 5월 중으로 매년 그랬었습니다. 하루에 원데이 면접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진행될 예정이에요. 아니, 당장 내일 마감이라고 하니까 자소서를 얼른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대요. 자소서의 특징도 궁금하고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좀 알려주세요. 네, 자소서가 매년 똑같아요. 질문이. 그래서 여기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어떤 유혹인가요? 합격했던 사람의 자소서를 그대로 가져와서 쓰면 합격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합격 자소서라는 건 없습니다. 똑같이 써도 누군가에게는 플러스, 누군가에게는 마이너스를 줄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혹에 빠지지 말고요. 질문은 똑같습니다. 특징. 그리고 구성을 보면 예전하고 똑같은데 앞부분에 에세이 전에 기본 질문을 먼저 합니다. 당신의 취미가 무엇입니까? 특기가 무엇입니까?를 40자를 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존경 인물이 누구죠? 10자 쓰도록 하고 존경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 40자 쓰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3개 내지 4개의 에세이를 쓰도록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소서와 비슷한 형식이에요. 그룹 공통 질문이 3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3개로 끝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질문이 하나 더 있기도 합니다. 질문 하나 더 있는 것은 기업별, 직무별로 좀 다른데요. 주로 한 전체 중에서 한 30% 정도는 질문 4번이 있습니다. 에세이 4번. 이거는 보통 직무 관련된 전문성이 중요한 데는 고거를 묻고 있고요. 어떤 데는 창의성이 중요한 데는 고거 위주로 묻고 있고 어떤 데는 협업, 팀워크가 중요한 데는 고것을 위주로 묻고 있고 이렇게 됩니다. 다 다르네요. 네, 다릅니다. 이거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왜 이 질문을 하지?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학생들이 글짓기를 잘하면 합격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왜 이 질문을 했을까를 먼저 알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지만 합격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질문을 할까? 다음에는 어떤 소재를 사용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대응하면 좋고요. 그리고 소재 배치를 하고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성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순서대로 따라주면 좋겠는데요. 왜 를 먼저 생각하라 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요. 기업은요, 이거예요. 예전에는 베스트 피플 뽑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최고의 사람 뽑고 싶어요, 그냥. 그래서 스펙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고 글 잘 쓰는 사람이면 더 좋았고 했었는데 이제는 베스트가 아니라 라이트 피플 뽑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채용팀 내부에서는 이 채용 전형을 핏 테스트라는 표현까지 써요. 그러니까 누가 훌륭한가가 아니라 누가 우리가 세운 그 기준에 일치하는가를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세요. 예전에는 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나의 강점은 이것이야라는 것을 글로 잘 엮어서 쓰면은 합격할 수도 있었어. 근데 핏이라는 것, 라이트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 없으면은 쓸 수 없는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을 생각하지 않고 나라는 그 축만 가지고 나를 어필하면은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질문하는가. 이 사람들은 이 글을 통해서 무엇을 보려고 하는가. 이 축부터 세워놓고 이 축에 내가 이렇게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줘야지만 합격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축을 먼저 알아내자. 이 축은 평가표라는 게 기업에서는 반드시 있거든요. 그냥 예전에 글을 읽고서 이 친구 필력 있네, 괜찮네, 합격. 이렇게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정확하게 평가표를 옆에다 딱 갖다 놓고 이 글을 보면서 여기 일치하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둬야 되는데요. 평가표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기업에서 기업의 인재상과 직무 역량을 가지고 거기서 키워드를 뽑아서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지금부터 만드세요. 라고 하면 시간이 없는데? 라고 할 거예요. 제가 떠먹여드릴게요. 적으세요. 첫 번째, 비즈니스와 직무에 대한 이해. 이게 평가표 항목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도전 열정이라는 평가표, 평가 항목, 그 다음에 창의 혁신, 그 다음에 소통 협업, 그 다음에 직무에 대한 전문성. 이 평가 항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글을 읽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을 딱 세워놓고 나라는 사람이 여기 일치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소재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강점을 무조건, 나 미국에서 1년, 일본에서 3년 살면서 글로벌 역량을 갖췄어. 훌륭하다. 너 훌륭해. 하지만 점수표에 없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훌륭하지만 탈락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아쉬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평가 기준을 세워놓고 나라는 사람의 이 연결될 수 있는 소재를 골라내서 연결시켜주는 작업. 그러기 위해서는 소재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이 평가 목과 관련된 소재 선택을 먼저 하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 각각을 1번에다 배치할까, 2번에다 배치할까, 3번에다 배치할까.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작성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 소재를 선택하고 배치하는 것까지가 합격의 80%를 좌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글을 어떻게 쓰는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글을 잘 써내려가는가. 이거 20% 남짓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준비 과정을 반드시 거치고 나서 자수서를 쓰기 시작하십시오. 와, 오늘 말씀에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 나온 것 같아서 지금 보시는 분들은 다시 보기로 일시정지해놓고서 평가표 이렇게 쓰셔가지고 정리를 하셔가지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떠먹여 드렸잖아요. 평가표 다 한 번 알려드렸잖아요. 대박. 그렇죠? 네. 정말 오늘 많은 정보를 알아갑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첫 번째가 이걸 왜 질문할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러면 저는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지금 취미특기, 존경인물, 존경이유 등등 되게 짧게 작성하는 어떻게 보면 이름이 길면 열차 안에 반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되게 짧게 작성하는 질문들이 있는데 이거는 왜 물어보고 또 어떤 것들을 알아가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고민을 오랫동안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에 시간을 많이 안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취미를 물었어요. 우리 한가연 아나운서는 취미가 뭐예요? 저는 등산 가는 걸 좋아합니다. 등산이요? 저는 아이스크가 취미인데요. 등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아이스크이기 때문에 플러스. 자, 어때요? 왜죠? 왜 제가 마이너스... 말도 안 되죠. 네. 말도 안 되죠.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세요? 존경하는 인물... 따로 없어요. 따로 없어요? 생각해봐야 돼요. 생각해봐야 되죠. 마이너스, 나는 김구 선생님을 존경하니까 저는 플러스. 어때요? 약간... 말이 안 되죠? 네. 이거 왜 고민하고 있느냐 이거죠. 이거는요. 이거 답변 자체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시간을 많이 들이지 마십시오. 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반사회적인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 한 내가 어떻게 써도 상관이 없다예요. 다만 이거는 면접의 미끼다. 면접에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가져가기 위한 시작점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본인이 하고 있는 취미 특히 진짜 본인이 존경하는 사람을 써주시면 돼요. 면접에서 이걸 가지고 왜 존경합니까? 그래 그 사람은 어떤 생일을 살았습니까? 이렇게 이어져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멋있는 사람을 써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다음 질문에 대응을 못해서 오히려 면접을 망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냥 솔직하게 쓰십시오. 그럴 수 있겠네요. 백범 김구 선생님 존경하지만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김구쌤 썼다가 물어보시면 난감할 수도 있겠네요. 백범 일찍 읽어봤습니까? 이런 후속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멋있는 사람 쓰려고, 멋있는 취미 특기를 쓰려고 노력하지 말고 본인의 진짜 이야기 쓰세요. 저 유튜브 봅니다. 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유튜브 뭐 보세요? 라고 물으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끌어나갈 수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에세이 작성 전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에세이 첫 번째 문항은 삼성전자를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는 문항이었습니다. 총 700자 문항인데요. 이거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정말 기본적인 문항이잖아요. 네, 모든 기업들이 주로 묻고 있죠. 이거는 우리는 항상 평가 항목이라는 것을 먼저 정해놓고 해야 돼요. 이거 왜 질문할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왜 질문할까? 그냥 글 잘 쓰는지 보고 싶어서? 아니에요. 이거는 평가 항목이 뭐냐면 비즈니스와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얼만큼 있는가라는 것을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에 왜 질문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보통 나는 어렸을 때부터 여기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했고 나는 어떤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렇게 쭉 이어서 많이들 쓰는데 우리가 평가하는 항목이 비즈니스와 직무에 대한 이해란 말이에요. 그럼 이 회사가 이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자체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점수를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 평가 항목을 먼저 생각을 하고 비즈니스와 직무에 대한 이해, 그것을 가지고 이 조사한 내용을 여기다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이 자료를 찾느냐? 많이들 뉴스를 검색하고 회사 홈페이지를 봅니다. 이것부터 보지 마십시오. 제발. 먼저 봐야 될 게 꼭 있어요. 지금 홈페이지 봤다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 보는 생각하고 있다가 이것부터 보는 게 아니었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보세요. 우리 뉴스나 홈페이지 이런 데 보면 우리가 크게 비즈니스를 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그 주요 사업 영역에 대해서는 그게 기사거리를 크게 내지는 않습니다. 지금 뭔가 키우고 싶은 것, 아직은 작지만 키우고 싶은 것, 뭔가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있는 것, 이것을 막 부각시키고 싶어해요. 그러다 보면 뉴스는 우리의 주요 비즈니스보다는 그런 쪽에 집중이 돼서 많이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서 알 수 있는 그 자료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런데 매우 재미없는 자료예요. 그게 뭐냐? 분기보고서. 분기보고서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곳에 가면 회사 이름 치면 나와요. 거기 보면 전체에 막 400, 500페이지짜리 있거든요. 텍스트로 가득 차 있어요. 재무제표도 가득 차 있어. 이것까지 보라고 하면 다들 욕할 거예요. 이거 언제 보라고? 그럼 여기서 2번, 목차에서 2번 사업의 내용이라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중요한 정보들이 다 나와 있고요. 여기와 더불어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살짝 분기보고서보다는 그래픽화가 돼 있어서 읽기가 좋게 나와 있는 거 있어요. 그 부분에 사업에 대한 부분만, 전체 이것도 사업의 페이지 되는데요. 앞에 사업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한 10페이지 이내가 될 거예요. 그 부분만 좀 보세요. 여기서 기업에 대한 정보를 뽑아내서 그리고 글의 구조는 어떻게 가져가느냐. 나는 기업을 선택할 때 이런 기준으로 선택해. A, B라는 기준이 있어. 라고 놓고 A라는 기준에 대해서 내가 기업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A 기준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조사해 본 바로는 이렇게 일치해 이 회사가, 내가 지원한 회사가 이렇게 일치해. 그래서 내가 지원했어.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동안 해왔던 공부나 경험, 이게 여기에 이 회사에서 이렇게 기여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끌고 나가주면 탄탄하게 자수소가 될 겁니다. 와, 오늘 정말 귀중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정말 많이 듣고 싶은데 남은 시간이 부족한 게 정말 아쉬워요. 얼른 2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번 문항,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하되 현재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등을 포함해서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작품 속 가상 인물도 가능하다고 써있네요. 1500장 문항입니다. 이것은요, 맨 나중에 쓰세요. 왜냐하면 이거 평가 항목이 무엇일까? 라고 항상 생각을 먼저 하라고 했잖아요. 이거 평가 항목? 일단은 모릅니다. 특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항목들을 다 쓰고 나서 아까 제가 평가 항목이라고 얘기했던 그것 중에서 아직 사용하지 못한 것 그것을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골고루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서라 그리고 평가 항목 중에서 소재 개발해놨던 것 중에서 다른 항목에서 쓰지 못했던 걸 여기다가 왕창 집어넣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주의할 것 몇 개를 알려드릴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대학 입학 이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십시오. 성장 과정을 물으라고 했는데 제가 인턴을 했을 때 말이에요. 이렇게 시작하는 친구 있어요. 그럼 우리는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거 하나 써가지고 여기 복붙해가지고 그냥 집어넣었구만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원자의 자체, 그 인생 자체를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평가 항목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나가 줘야 되고요. 어릴 적 사건, 대학 입학 전에 사건으로 시작해서 이런 계기가 있었어.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어. 무엇을 크게 느껴서 이런 변화가 있었어. 나의 가치관에 이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대학에서 팀 프로젝트 할 때 아니면 인턴 할 때도 그런 나의 성향이 이어져서 이런 성과를 만들어냈어.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전략적인 선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꼭 작성하시고요. 세 번째 문항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사회 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관해 자신의 변해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항이었습니다. 천자 문항이네요. 네, 주의할 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 신념과 관련된 이야기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슈에 대해서 물으면 신념이란 무엇이냐. 보통 정치적이나 종교적인 것. 이것은 누군가가 정말 100% 올바른 말을 하더라도 내가 싫으면 싫은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사람이 평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를 짊어지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정답만을 쓰려고 하는 생각을 해요. 내가 학교 시험 보듯이 정답을 쓰면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답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이 분명히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회적 이슈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기술적인 어떤 변화, 사회적인 변화, 어떤 제도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축을 놓고 어떤 변화들이 있는가를 한번 리스트업을 쫙 해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것을 면접에서 추가 질문을 받았을 때 얼만큼 그 이후의 썰을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겠는가. 이것을 가지고 정하시면 좋은데요. 그 소재를 정하시면 좋은데요. 시간이 없네요.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그동안 해왔던 취업톡톡 제가 4주간에 거쳐서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다뤄줬어요. 그거 보세요. 거기 정답이 다 있다. 그 중에서 골라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취업톡톡을 참고하셔서 깊이 있는 공부를 좀 더 진행을 하시면 이후 면접도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해요. 몇 분까지 할 수 있어요. 지금 다 끝났죠? 네 빠르게. 그러면 이 이슈와 비즈니스하고 나중에 연결시키는 작업을 한 번만 더 해보십시오. 우리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 이것을 선택해야지 나중에 할 얘기가 많아질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일 코칭의 김태성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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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